어우 어우 미친 어우 귀 테러 아 미친놈들 아 깜짝이야 야 이거 안되겠는데 죽겠는데 여기서 무기도 버렸어 바닥에 어 구라친다 형 구라친다 저거 들게 할 생각이다 저거 들면은 여기만 무너지고 이럴거야 오케오케오케오케 낙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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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슬슬 뒷걸음질하는거 봐 슬슬 뒷걸음질하는거 봐 헝캐리 어우 어우 야 잠깐만 사운드 너무 크다 어 어 잠깐만요 와 어 기가 터질거 같애 네 게임이 사운드가 그런게 있어요 약간 영화 사운드처럼 들려가지고 임팩트는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작은 소리도 작게 들려요 그래서 사운드가 중간에 클 수 있어요 어 중간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사운드가 그래요 어 이제 또 잠잠해지요 사운드가 어어어 총알 없는데 도망가야돼 이거는 어 잠깐만 아아아아 나 죽겠다 여기서 안죽을린 방법 하나 있어요 저기로 뛰어내리는거지 어 어 아니 거기다 턱을 맞으면 어떻게 아니야 아니야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고 여기가 어 여기네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잡는거네 아 미안해 어 여기네 네 야야야야야야야야 음 갑시다 어요 총 내놔 이 자식아 나이스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 어 애들 더 나왔네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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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폐하구요 오른쪽으로 왠지 올거 같애 애들 어 안오네 잡읍시다 어디야 아 저기니 한마리 죽었다 이거 이거 어 잡았어 권총으로 잡았어 어 이거 빡센거 또 있어요? 아 됐다 가자 어우 야이 미친 와아 이런 설정은 위험하다 이런 설정은 진짜 아니다 여기서부터 어 샘이 왔네 다시하니까 샘이 바로 앞에 있네 최대한 여기 있는게 낫겠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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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총 이거밖에 없습니까? 오케이 하나 더 있구요 체력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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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샷건이야 머리 따야돼 머리 오케이 오케이 머리 오케이 오케이 아 빡세다 미리 좀 장전 좀 해두고 아 빡세다 없어 없어 크랩 두마리 아웃 오케이 게임은 영리하게 해야지 원거리 찾고 또 가끔 한 발 죽을 때도 있어 애들이 좀 피를 흘릴 때는 총알 먹어 총알 먹어 AK가 지금은 가장 필요하다 AK가 AK 없어선 안돼 오케이 아이템 먹구요 다 확인했고 아니다 여기는 권총이 났다 권총으로 머리가 나라 오케이 머리 어디 수류탄 던질 수도 있어 됐어 다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권총 총알 만땅 다음은 다음은 여긴 좀 진짜 위험하겠는데 어 자 벽으로 가고 자 벽으로 가고 자 벽으로 가고 저 가운데 자식은 수류탄으로 잡아야 돼 여기 밑에 저기 있잖아 난 쟤는 라스트로 잡아야 아 지금 잡자 가능할 것 같애 다이나마이트 먹어주고 이쪽으로 돌아서 오케이 다운 올라가서 잡으려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저 잡으러 간다 저 잡으러 간다 자 하나 더 있죠 수류탄 던져주고요 다이나마이트 오케이 거의다 정리한 것 같은데 최고 단위도가 더 재밌어 진짜 스릴감이 장난이 아니야 자 바로 가면 안 돼 무조건 템을 좀 챙기면서 가야돼 위쪽에서 애들이 좀 템을 떨궜을테고 음 스릴나고 재밌죠 어? 스나이퍼? 야 이건 엄폐할 위치도 없는데 이거 한 방이 잡는다 한 방이 네 한 방이 잡는다 이건 오케이 다운 갔다가 나올 것 같은데 나 갑니다 아 이럴줄 알았어 오케이 다운 좋아 자 스나먹어 여기 여기 딱 보니까 수류탄 개많이 날라올거여 어 여기 진짜 죽음이여 바로바로 잡아야돼 얘들 아 이런 그거 죽이냐 이거 내껀데 오케이 스나 나왔다 와우 스나를 한 명 더 다운시켜야되 시켰어야 됐어 어 여기가 좀 빡세여 어 딱 봐도 빡세고요 이 자식을 먼저 잡아야돼 이 자식이 총이 좋아요 어 잡어 오케이 세미 잡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 내가 컷 내가 제거 오케이 두 명 스나 제거 세 명 네 명 어디서 수류탄을 던지고 있어 개제가 어 깔끔하게 잡으란 말이야 끝 수고해 수고해 어 아니야 여기서 나오면 안되지 이건 아니지 이 자식들 이거 야 다시가 야 다시가 야 다시가 다시가 야 저절로 못 뛰네 큰일난데 이거 와 이거 오케이 나이스 헤드 샘이 어그로 끌었네 샘이 어그로 끌었네 아아아아 까비까비 까비까비 어 위치가 참 아쉬워 어 오 아 아 아 아 오케 클리어 자 총받고 총받고 이제 총받고 자 이제 설리반한테 가서 탈출해야겠다 좋아좋아좋아 야 잠깐만 총알이 이거밖에 없어? 좀 문젠데 총을 잘못 바꾼거 아니야? 이거밖에 없다고? 개같은거 야 권총합니다 권총 자 권총 갑시다 거의 아마 이제 끝나긴 했을건데 어 나이스 AK 아니 AK 탄창 버그난거 아니야? 그대로 열리구빨인데? 장전도 안되네 아 이게 지금 열리구빨인거 같은데 버그난거 같다 게임 탄창이 안먹어지네? 버그났어 일단 갑니다 인생권총 간다 인생권총 헤드 형 가랭이 사이로 나이스 형 나와봐 형 나와봐 형 나와봐 어 형 거기있어 나는 밑에 쏠게 형은 머리 머리를 쏘고 나는 아래머리 이것도 괜찮겠다 이 총도 버그나서 안써지는데 어 AK 맞네 imp설raz 아air 아냐 x3 1 1 1 3 2 2 3 3 5 어 유탄 발사 누구여? 얘다 쟤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은 것 같애 아 이게 있네 오케이 깔끔 총알이 없어 이제 이것도 바꿔야겠다 21발 그냥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끝인데 아니구요 어 더 길이 있구요 그렇지 우리 형 거기 맡아줘야돼 어 뭐야 오른쪽 뚫리게 하면 어떻게 해 와아 형이 이걸? 이렇게 된거 됐어 난 여기서 게임한다 이렇게 된거 난 여기서 게임한다 뭐 쟤 살았어? 이거지 바로 이 작전이지 이게 바로 내 작전이지 이 자식 들어오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가만히 지마 진짜 또 던졌어 이거 이거 피해야돼 다 잡았다 와 어 재밌다 게임 그치 난이도는 역시 매우 어려움이야 꾸루잼 대핵꾸루잼 다음 파트 채팅 좀 합시다 어 많이 합시다 200명 있는 것처럼 합시다 63명 있는데 아프리카는 현재 300명 좋았어 설마? 아냐 뭔가 그렇지 너무 멀잖아 오케이 간다 잠수 잠수 오우 미친 올라가 넘어갔어 타타타타타 형까지 타야돼 형까지 와 위의 문까지 닿네 7시 반 네 압니다 아 탈출했어 아 아 재밌었다 빡세면서도 아주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돌기조기 됐죠 하나는 챙겼어 하나는 챙겼어 하나는 챙겼어 오케이 그럼 뭐였죠 그럼 뭐였죠 그 스토리스마스 크로스 아니요 이렇게 말했을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는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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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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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의 비밀을 지키려면 신뢰하는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있었다네 동료를 구하는 거네 루피네 루피 원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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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악 아, 이게 마지막 힌트 라는 거네 다들 저걸 갖고 찾았을ple하는 거지 화산으로 아 다들 이걸 가지고 나왔을테니까 다음 목적지인 화산인거야 폰광고 중간광고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아닌데 말레이시아 얘 모를텐데 보물같은 조지님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돌아오지 않았는데 남편이 오질 않아 남편을 믿죠 그래도 남편의 안전과 남편이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슨 일 있겠어? 이러면서 장르는 어드벤처는 방금 이제 멜로로 들어갔네요 여기까지 양복 입고 왔어 자 오늘 5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10스테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구요 1회차는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있고 2회차는 현재 클리어 중이니까 계속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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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